먹방 어디로 도망가지 근데 나? 도망갈 데가 없어 왜 안와? 왜 안와? 안오면 나야 땡큐 안오면 나야 땡큐 어 여기 아니잖아 내가 탈odore 어its 어디로가 가만히 가 오오오 灣 오 casts 랩 아 몇 시야 지금 11시 다 돼가네요 아 이게 딱 그거 아닌가요 이거 존스타운 그 입간판 그 느낌 아닌가요 이거 세삼 느끼는 건데 섭림 비명이 엄청 귀여우세요 단순히 아 라고 하시는데 왜 공기반 소리반이 느껴질까요 캐스팅 하시는 겁니까 저 어디로 가 학교인가 또? 또 화이트데이인가요 이제? 화이트데이 수의 아저씨 처음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화이트데이에서 게스팅 되셨습니다 제발 블레이크 아웃라스트가 현실적이진 않지만 뭔가 대적할 수 없다는 데서 그게 현실적인거지 제발 블레이크 그 거고이지 어디야? 어딨어? 제시카? 무슨 소리야? 오 저기 뭐가 지나갔어 어이 깜짝이야 헤일린 아임 브레드 그렇다네요 문 열겠지? 다시 돌아가야되나? 열리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거 아니야? 나 여기서 나온건데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반대편 여기도 안열리는데 여기도 안열리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 아까 그 부분은 딱히 중요한게 아니어서 한그라를 안했나봐요 심장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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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심장마사지 좀 이렇게 하시면서 보십시오 열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되지? 그럼 여기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음 음 반응도 없고 이거 아니고 어? 그렇지 아 저시카에 돌렸는데 다 돌렸어요 이건 몬스트럼이래 몬스트럼 으 으 깜짝이야 여기서 문 열리는 소리같은거 났는데 열리지 않는다 어 어떡합니까 제시카 그것도 돌려놨는데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제시카 제시카 어 깜짝이야 어 방금 이리로 갔어 오 오 오 오 오 저 영 저 영 저 어 이거 이것도 화이트데이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번쩍번쩍 번쩍번쩍 가면서 어서오세여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Что 이런거. 아 반교 그렇지. 반교 느낌도 살짝 나네. 오 들어갔어. 곧 지나가네. 나 일단 나 나 나 어떻게 가야 돼. 어이! 오우. 잠승하비여. 정원에서 피를 흘려라. 뒤태어? 뒤태어?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어딜 갑니까. 오우.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 아아! 아아! 아! 아 오지마. 따라오지마. 따라가지마. 여기 어디야. 에이 저쪽에서 놔 와. 어. 어! 왜 저쪽에서 놔 와. 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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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hil. 으으으으,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 어 어디로 가야돼 오 어 안식을 주소사 저리 가 이놈들아 여기 막혔냐? 어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막혔어 막혔어 ige 어 비교擲 científic 어디로 가 여기 다 막혔어 왜 다 막힌 거야 어디로 가 어 얘 또 또 못달린다 얘 또 못달려 좀 쉬어 좀 쉬어 좀 쉬어 괜찮아 지금이니? 지금이니? 얘네 못가니? 여기도 막혔니? 왜 다 막혔니 동네가? 동네가 이렇게 하나같이 막혀있니? 어 저기로 올라갈수있나? 우오오오오 아 일단 일단 들어가 아 열리지 않는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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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 좀 길 좀 알려주세요 길 좀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아야야야야 아유다하이가 됐네요 아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핳 됐어 이번엔 나 잘할거야 나 이번엔 잘할거야 대박 아 뭐야 갈데가 없어 야 왜 안넘어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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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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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아 되게 잘 할거야 이거는 아 이제 슬슬 눈이 피로한데 요번 아 아직 11시밖에 안됐네 근데 왜 나 왜 이렇게 피곤한거지 그래 저 문이 나를 반긴다 나를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좋아 어디로 가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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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에 잎을 잃었다 아 랩이 죽어였어 자 이제 이 시키야 나 잘한다고 했지 오케이 나 잘한다고 했지 어? 왜왜왜 어디 숨어 어디 숨어 나 어디 숨어 범위 그걸 끌어내리냐? 그걸 끌어내? 범위 정말 정말 그걸 끌어내고 그런거지 그건 진짜 으쌰 으쌰 왜 안가? 뭐? 아잇 아 아 아 나 저기로,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진짜 어 붕대도 없어 인제 붕대도 없어 인제 으 설마 설마 빨리 가 이리 가 이놈아 간거 같죠? 갔다 간거야 이건 간거야 이리 가 이리 가 아 자 어서오세요 이쪽에서 밀어야 되나? 야 나 걸렸니? 아 아 아 아 아프다 나 아프다 어 내 여자 아냐 내 여자? 린 아니야? 린? 린 아닌가? 아 린 아닌가 보네 아 그냥 죽은 사람인가? 아 깜짝이야 아유 소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밀어야 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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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도 붕대를 찾고 싶어 이건 뭐야 우오오 supported by bear 꼬챙이 에에에엤 유튜브요? 제 유튜브요? 제 유튜브에 있는 거는 1편이고요 2편은 그때 한번 하긴 했는데 유튜브에 따로 편집해서 올리진 않았었어요 이건 지금 2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분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물론 아주 안 헤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봐줄만하게 헤맸네요 아닌가요? 나만의 생각인가요? 유튜브로 보신 거는 아마 제 유튜브에서 보셨다면 1편일 겁니다 아휴 그래도 다 보셨구나 그것도 그때 아웃라스트는 화실도 좀 안 좋았을 텐데 해상도도 낮아가지고 네? 뭐라구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휴 죽었어 어휴 죽었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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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사람은 입조심을 해야 돼 어휴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했더니 바로 죽었네 어 뭐야? 야 시작하자마자 야 시작하자마자 쫓아오면 어쩌라는 거야 어 잠겼어 야 높아 terra 아 위로 올라가는구나 오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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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긴 안되겠지? 여긴 안되겠지? 여길 막혔겠지 막겠지?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어이 뛰어넘나 뛰어넘나 어이 너도 뛰어넘냐 아이오야야 으아이 진짜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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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엔 잘 할거야 아이고 잠겼지 다 알아 위층으로 올라가는거 다 알아 고유야 말이지 이거 으쌰 점프 아이야 절로 가보자 절로 가보자 여기서 점프 여기서 슬라이딩 으 으 으 우 redirect 우 아 못 열어? 아 이거 비켜!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어 아 죽겠다 아니 잠깐만 아 왜 갈 데가 없나고 어어 설마 또 집에서부터 안은 거네 아이고 짜있네 여기 아니잖아 아 진짜 잘했는데 유다이씨가 아이 잘했는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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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올라가야 되지 아까 거기서? 점프하고 셔테트하고 셔테트하고 셔테트하다가 슬라이딩하고 에 맥민님 지우세요 잘자요 좋은맘되십쇼 좋은맘되십쇼 여기서 삼시창이 휑 깜놀 비켜 여기서 어디로 가냐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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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여긴거 같 느낌적인 느낌 그렇지요 도대체 likewise 괜히 멀리서 찾았네 대 resign 빛 있는 곳의 길이 있으니까 attempt esi 이리로 못가니? 어 그렇지 그렇지 으 Tru 아... 아... 몇시까지 할까요? 11시 반? 12시? 11시 반? 11시 반 딱 좋겠죠? 왠지 비시는 곳에 좀비가 있는데 배터리 12시? 12시요? 오케이 평일이라 너무 늦게까지 해서는 안돼 절대 안돼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합시다 우리 너무 늦게까지 하면 서로 피곤해 아니야 안돼 안돼 끝까지는 안돼 항상 아쉬울 때 딱 다음을 기약해야 또 다음이 기다려지고 재밌는 법 왜 깜짝이야 후 저거 내일도 할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어? 이 할머니 죽어... 돌아가셨네 아니에요 힘들어서 시간 줄이는게 아니라 평일이라 늦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일부로 9시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9시부터 방송을 켠거죠 우리 여왕님과의 시간도 줄이고 어 어 어후 인형은 어딜 가나있네 네 흠 스읍 흠 음 아 일단 해보고요 11시 반이 됐든 12시가 됐든 뭐 12시까지는 커트라인 목적 아이들은 그 사명을 두려워해선 안되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상을 기뻐해야만 한다 천국에 고통은 없다 아 여기서 배운 내용이구나 이 학교에서 아이악 이제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저쪽으로 가지? 펜스 아 울타리다 넘어갈 수 있을만한 장소 자 넘어갈 수 있을만한 장소 와 이렇게 힌트를 조금씩 주네 그쵸? 펜스를 타고 넘기 와 근데 우리는 허허 저는 영어라서 그때는 예 아 나 오늘 처음 한 거지 엄마에게 그 사람들이 뭐하는지 카슨씨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했지만 오타 발견했습니다 했지만 오타 발견했습니다 편지 쓰는 거는 안되라고 말 안했어 아 일부러 이렇게 한건가? 노린건가? 노린건가? 그쵸 일부러운거 같죠? 두번이나 반복된거 보니까 일부러운거 같애 울타리 없는데 넘어갈때가 음 아이가 쓴거처럼 아이고 Kinder 은근히 스름 끼친다 아 요고 요고 왠지 요고 왠지 요고 그렇지이이이이이이 représetic 어? 으이샤 으이샤샤샤 좋아요 아 벌써 여기 왔네 음 여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왠지 여기서도 되게 오랫동안 헤맸던 기억도 나고 아 이제 나 처음 하는거지? 흐흐흐흐 근데 오케이 또 뭐 또 뭐 줄 수 있는 거 다 줘 어 그네가 누가 탄 것처럼 흔들리죠 뭐 소름 소름 맵 없니 맵? 여기도 뭐 수레? 설마 수레? 설마? 오호라? 그런거? 그러네 아 맞아 여기였어 아 이제 기억났어 하아아앙 흔히 inese 하아아아 우아 Qui 하아아아아아 부셔рей re 부셔 dropping 아아 Najee 으으으으으으으으 안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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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나이스 비켜 비켜이 아가씨래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